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러 날 동안 우리 유럽의 집회를 마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여서 귀한 행사 잘 마치게 되면 우리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된 사람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풍요를 꿈꾸고 부여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늘 기대하고 있죠 유럽에서도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유럽에도 로또 판매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압해서 또 여러 형식으로 있는 걸 보았는데 참 그렇게 한방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보여주는 돈벼락으로는 기대하는데 그 돈벼락이 과연 복된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회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1등 맞을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한 사람이 벼락 두 번 맞을 확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걸 기대한 이유가 누군가는 매주 벼락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돈 벼락을 맞으면 행복할 것인가? 통계상에 또 그러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당첨해가지고요 실수형액을 한 20억 정도로 받았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당첨금 일부러 술집을 개업했는데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사업에 투자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사기도 당했습니다 한 3년 안에 다 날렸습니다 친인척의 돈을 빌리기 시작해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실패했습니다 6천이 많은 빚이 있어갖고 스스로 어디 남모르는 데 가서 일생을 마감했다 이런 뉴스도 제가 봤어요 참 이런 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주어진 자산의 크기가 본인의 관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의 필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관리할 만한 복을 얻는 것이 그 진짜 복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사례로도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복이라고 합니까? 자 당장 눈앞에 떨어져서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이 언제든지 흘러나올 수 있는 근원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은요 복의 근원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항상 화수근처럼 혹은 늘 물이 솟아나온 샘물처럼 그것이 있을 때 손에 주어진 한 병 물이 아니라 늘 물이 솟아나오는 그곳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요 나의 기업임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것을 유지해서 끝까지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인 것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장 손에 주어진 것이 무지 아니라 평생 동안 받을 것을 이미 예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잘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과 그 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놓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야 선자와 순애녀인 사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중심인물인 엘리야와 순애녀인 그 둘 사이 또 그 둘 사이로 오가는 개하시라는 시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대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었던 하나님의 선자입니다 이 순애녀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부유한 평진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 부유한 사람, 한 사람 빈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사람 하지만 동일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죠 둘 사이를 오가면서 전력 역할을 하는 사람, 개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 사이를 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엘리사와 순애녀인과의 관계를 보면요 참 복 있는 관계예요 11개와 4장 10절을 보면요 그 여인이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미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순애녀인이 남편과 상의하는 모습이에요 아마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가면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사는 지역을 자주 오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아들여서 그를 섬겼지만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갈 때면 그분이 머물도록 우리 집에 아예 고정적 거처 그분만 있으면 전담하는 방 고정적 게스트롬을 만듭시다 건의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 없이 오시도록 언제나 와도 나의 소유의 방이 있도록 만듭시다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상의하면서 결정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주님의 일에 동참했고 남편을 존중하는 참 복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섬김과 아무 조건 없는 대접은 엘리사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나에게 참 선하게 잘 대하는데 그에게 복을 줄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물어봅니다 세심한 배려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왕에게나 군대 장군에게나 뭔가 전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다리로 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사는 당시에 왕과도 안면이 있었고 군 지휘관과도 통하는 국가의 영적 스승 위치에 이미 도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는 대략은 그렇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어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그가 부유했기 때문에 만족했는가? 그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도 보면 주변에 뭔가를 가진 사람이 더 무서운 경우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그 시종 계하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보답할 게 무엇일까 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계하시의 특징을 안 것 같아요 그 시종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사람의 피로를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종을 얘기합니다 눈치가 빠르고 정보가 있는 사람이라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 가정의 피로를 꽤 들어본 거죠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는 아는 것을 이미 포기하고 체념상태에 살고 있는데 아마 마음이 깊숙이 거기에 대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자는 그 여인을 불러서 하나님에게서는 축복을 선물합니다 11개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안이로 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바란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감히 바라지도 않았던 선물을 받죠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이를 얻습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녀가 먼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섬김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칙이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은혜를 베푼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베푼 사람은요 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심는 자는요 풍요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 선이 여기신 이래 심습니다 시간도 심고 나의 정성도 심고 물질도 심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젊은 나이입니까? 젊은 나이 때에 더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나는 늙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 나이가 내 남은 일생 중에서 제일 젊은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도전되는 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심고 의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생에 거두든지 아니면 내가 심은 것을 자손히 거두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녀는 원치도 않던 하지만 너무나 소원했던 그 선물을 받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도 닥칩니다 성도의 삶에도 주류에 열심히 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늦게 아들 얻은 이 가정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애지 중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11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사거리 생겨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활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갑작스럽게 그 복도인 같은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가 추수 때예요 그래서 추수로 인해서 더울 덥고 힘들고 모두가 노동하는 그때의 이 사건이 닥친 겁니다 아마 생각건대 지금의 의학지식으로 살펴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그래요 추수하는 때는요 모두가 바쁩니다 그때를 놓치면 거두지 못할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까지 다 모여가지고 힘을 다해서 추수에 전력을 기울이는데 아들이 그 자리로 놀러갔어요 아버지는 이것저것 지시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했다는 거 보니까 아동기쯤 됐어요 이리저리 그때 어떻습니까 재미있죠 사람 많죠 펄펄 뛰어다니다가 아마 탈수 증상이 왔을 것 같고 추수 때 햇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사병에 걸려서 아마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닌가 요즘의 의학지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갑자기 멀쩡한 아이가 추수 따라갔다가 머리 아파 그러더니 어머니의 부럽에서 죽은 겁니다 그토록 인생에 기쁨을 주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확인해 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준 시험이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건 웬 엉뚱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아들이는 걸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는데 느지막히 아들을 본 다음에 그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 대신 아들이 1번이 되려고 할 때에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이 연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는데 아들이 주어지자 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근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시련 앞에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아이의 죽음 앞에서 순애녀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11개 4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남편을 부릅니다 사완 한 명과 낙유 한 마리를 내게로 주워서 하나님 사장님과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왜 이 얘기를 갖다 일부러 하냐면요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가능할 거예요 지금은 추수대입니다 한 사람이 부족하고 노동을 할 수 있는 낙유 한 마리가 굉장히 귀할 때에요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갔다 돌아올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이가 죽었으면요 울고 부르고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남편에게도 알려서요 같이 걱정하고 통곡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신앙적으로 결단합니다 먼저 죽은 그 아이를 항상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누워놓고 남편에게 사완과 낙위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만약 분별 없는 여인이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 탓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성신줄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탓합니까? 내가 아들을 구한 것도 아닌데 왜 죽일 것을 왜 주셨습니까? 죽을 아들을 왜 주셔서 나를 슬프게 합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남편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왜 주셨을 때 그 바쁠 때 더울 때 아들을 데리고 가고 아들이 그곳에서 시름찜을 앓다가 죽게 만드느냐 남편을 탓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혹은 자기 탓을 할 수 있죠 내가 아들아들 하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소울의 꿀하면서 자기 가슴을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요 따지거나 울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분화 재산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문제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사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물질만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부여함을 두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달려갔을 때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그 여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오는 것을 숨기고 알리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말없이 엘리사의 발을 붙듭니다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생긴 일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11개 4장 29자 3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개아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고도 인사하지 말며 사람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기서 보면 엘리사는 기도 중에 늘 그 여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늘 주인위에 헌신하는 사람 기도의 제목 가운데 먼저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사정을 알리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생각하고 그 죽은 자의 살아남을 믿으면서 그의 지팡이를 사완을 통해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결심은 분명합니다 직접 찾아오세요 직접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의사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까? 근데 그를 의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나을 것이 선포했어요 엘리사는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도 능히 믿는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엘리사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부여한 사람이죠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 듣고 있던 증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개하시라는 시종이에요 근데 이 개하시의 시종의 반응이 영 조금 그렇습니다 둘 사이를 오가하면서 아주 센스 있게 문제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곳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 과정을 전부 개하시가 봤잖아요 지금 수냄 여인이 간척하는 것도 봤고요 선자가 지팡이를 자기에게 맡기는 것도 봤어요 직접 와달라고 하고 갈 일을 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개하시는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뛰어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켜만 보면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하는 일에 현장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적에 자신의 노력을 보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처방한 대로 그 지팡이를 아이에게 갖다 댑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는데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찾아왔었죠 그때 그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질 텐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그대로 옮겨보면 이 계야씨는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했지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만 하는 것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의 스승 엘리사가 그의 스승의 스승이었던 엘리아에게서 능력을 전수받을 때에 엘리아가 옷으로 요단강을 치면서 기도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엘리아의 권능을 그가 취했을 때 그의 스승에 거둘서 가고 칠 때에 돌아올 때 또한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권능을 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의 지팡이를 취해서 나도 기적을 맛버리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행하는 그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게 있는 확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개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만 싶었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현장에만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저 한 번 예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예배의 체험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그 마음이 맞닿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구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우리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시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이 진짜 복인가 복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순회의 여인은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의 중요성을 깨닫습니까 11개 4장 28절을 보면 순회의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 해줄게요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은 뭐냐면요 원망한 말이보다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내가 구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들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4장 3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지라 그 아들이 기적으로 낳았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도로 보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서 절하고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선순위가 잠깐 헷갈릴 수는 있지만 분명해집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복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 하나님께 주신 것인가 많은 사람 믿음을 갖다가 믿음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떠나려고 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째로 믿습니다 믿음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녀는요 아들을 얻기 전에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을 회복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보다 먼저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의 위기를 감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27절에 보면은요 그 여인의 아픔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 시종이 물리치고도 할 때 그냥 둬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나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알게 하셨으면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다 찾아갔습니다 4장 33제로 보니까요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이 두 사람은 엘리사와 죽어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죽어 있는 아이도 두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들어갔을 때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실 사람을 본 거예요 여호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였습니다 죽음 앞에 직면하여서 사람이 가장 무력한 순간이 언젭니까? 죽음 앞에 있을 때예요 내 복숨이 경각간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있을 때 내가 손대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질병이나 노한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 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믿음과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경각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의지하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최후의 보루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끝날지라도 나는 헛되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상하셨다 나는 그러므로 나는 당당히 천국 간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와서 이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 미야마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시대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도 돌이켰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런 순애병인과 같은 귀한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참 아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사와 순애병인 사이를 오갔던 계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계하시는 참 복 있는 사람들 사이를 오갔잖아요 아무리 부여해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를 삼는 사람 왕과 군대 장관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어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선지자 그 사이를 오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짜 복이 있는 거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계하시는 재능도 있습니다 자질도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수많은 선자의 생도 중에 수제자로 그를 수정들만 하면 가능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사람의 문제를 보는 눈도 정확했어요 그 여인의 문제가 뭔지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될지 빨리 파악했잖아요 민첩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선자보다 먼저 뛰어가는 민첩함도 있어요 똑똑한 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봤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보다 집학이란 도구를 더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아람 장관 나만이 문둥둥둥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저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의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수많은 선물을 보고 거기에 탐짐을 뿜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보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역에 관심이 있고 은혜보다 돈에 관심이 있었을 때에 개하시는 결국 실조각이 되었죠 난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관심이 1번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공이나 돈, 명예나 집이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상황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어떻게 돌이킬 수 없고 꼬이고 묶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그 문제는 풀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신 유산보다 그 하나님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보면 얼마나 많은 기준이 오갑니까? 그런데 기준은 바뀌어요 법도 바뀌어요 온갖 곳은 변해요 하지만 변치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원칙 속에 살 때에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지워지고요 사업에도 원칙이 세워지고요 내 인생에도 기준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가난하건 부하건 하나님이 계심으로 늘 부여한 사람 나에게 주어진 지위가 있건 없건 늘 자존감이 강력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신으로 발미암아 어디서든지 자신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